기상캐스터 배혜지 연쇄 감염이 이어지며 동래구 동구 목욕탕 두 곳에서 각각 관련 확진자가 4명씩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확진자가 동래구 목욕탕은 100명에 육박했고 동구 목욕탕은 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영구 실내 운동시설 관련 확산세도 거셉니다. 또다시 가족 접촉자 3명이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70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이 있어서 검사하신 분도 있고 또 가족 또는 지인으로 접촉이 되어서 검사하신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집단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래구 음식점 5명, 동구 사업체 6명을 비롯해 4구 PC방에서도 6명이 확진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사나흘 전까지만 해도 100명이 넘었는데 91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부산시는 방역에 더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인 유흥시설 등에 대한 24시간 영업금지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